한국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인 만났을 때 인사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자신 없어서 얘기를 못 하셨나요? 그럼 언어는 한국에서 중국인 만났을 때 얘기해 볼 만한 문장들이 알려드릴 테니 나중에 필요할 때 꼭 써보세요 니 라이 한국 더久了? 니 라이 한국 더久了? 니 탕싱 라이 워다 한국 한국 더久了? 더久了? 얼마 동안? 더长 시간了? 똑같아요? 니 라이 한국 더久了? 한국의 웅지 얼마나 됐어요? 니 라이 한국 더久了? 니 추고 한국 나 시 디 방? 니 추고 한국 나 시 디 방? 니 탕싱 라이 워다 고 뭐 뭐 해 본 적이 있다 앞에 동사 부터 써주세요 고팀의 명사비에요 한국 나 시 디 방? 나 시 디 방? 어 동콘 어 동치요 니 추고 한국 나 시 디 방? 한국이 어 동콘을 가 봤어요? 니 추고 한국 나 시 디 방? 한국어 차이 한국어 차이 한국어 차이 한국어 차이 차이 얘기할 때는 혀 사이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입에서 차이 차이 세게 차이 차아 하지 마세요 차아는 농차하는 듯이 그래요 차아 차이 한국어 차이 치 드 권 치 드 권 입에 맞다 반대말은 입에 안 맞아요 여기 권은 식권 익숙하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잘 먹다 괜찮아요 맛이 괜찮아요 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菜好吃마 이 문장보다는 왜냐면 외국인에게 물으면 만약 그 사람 한국 음식 안 좋아하면 이 문장을 사실 외국인에게는 어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물어는 게 더 나아요 니最喜欢吃 샘마 한국菜 니最喜欢吃 샘마 한국菜 니에 탕신 쥐시황 최이초로 하다 쥐시황 쥐 먹다 샘마 샘마 오당 한국菜 한국 음식 니最喜欢 샘마 한국 음식 오당 한국 음식을 최이초로 하여 샘샘샘마 샘샘샘마 샘샘샘카타 클린 워요 샤 샤 샤 샤 샤 침피 클린 워요 이 말은 되게 따뜻해요 바바마마마 라이구어 한국어 마 바바마마마 라이구어 한국어 마 부모니 한국에 우 본 적이 있나요 라이 우다 고 뭐 뭐 해 본 적이 있다 앞에 동사에요 한국 명사는 고툴에 다 넣어주세요 라이구어 한국어 마 니 한국어 펑요 더 마 니 한국어 펑요 더 마 한국 친구 많아요 다 선 샘마 샘마 샘호 회 고 다 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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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고 옹제 기구할 예정 예영 다 샘 개회 예정 샘마 샘마 옹제 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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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ers 루 샘마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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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和 B 一樣 여기 고향은 똑같아요? 저어 和 你的 고향 一樣嗎? 你的 韓语 說的 怎麼樣? 你的 韓语 說的 怎麼樣? 你的 韓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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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語 韓 Việt 韓国語和 중국語 發音 writers asynchronous 半行 wasting口 baik 여기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韓语 四名 韓语 韓语 只是四名 韓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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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是韓语 韓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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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熒语 说的 怎麼樣? 说的怎么样? 말 잘해요. 你的韓语说的怎么样? 당신 한국어 잘해요. 会觉得孤独吗? 会觉得孤独吗? 会觉得 뭐 뭐 뭐 뭐? 이런 성感기 있나요? 이런 느낌있나요? 会觉得 뭐 뭐 뭐? 觉得는 성感가당돼실비요. 孤独 孤独 会觉得孤独吗? 会觉得孤独吗? 为什么吗? 你是南方人还是北方人? 你是南方人还是北方人? 南쪽 사람이에요? 아니면 북쪽 사람이에요? 中国人 만날 때는 자주 얘기하는 화잽이에요. 南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에요. 南쪽 사람이에요. 저도 북쪽 사람 전에 샨시 친구 한 명과 만났는데요. 우리는 진짜 슈과 identific 41 002122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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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323232323242423232323232328 composto 日本脂肪の心独吗? 日本脂肪的人 셋 meillä 北方人, 북측사랑 你是哪儿人? 你是哪儿人? 어디에서 오셨어요? 你是大学生,还是来工作的? 你是大学生,还是来工作的? 大学生, 대학생 来工作的,一日 하루 오는 곳이다 来工作的 마지막도 빠뜨리지 마세요 大学生이에요, 아니면一日 하루 왔어요? 你是大学生,还是来工作的? 韓国人怎么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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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人 어때요? 这边的生活,都适应了吗? 这边的生活,都适应了吗? 这边一쪽,生活三화,都摩登塔 适应 我们交个朋友吧 这边的生活,都适应了吗? 一쪽生活呢, 다 접근 되나요? 我们交个朋友吧 我们交个朋友吧 交朋友吧 交朋友 交朋友 밥 좀 먹어 밥 좀 먹어 见个面 좀 많나 我们交个朋友 我的汉语 希望你多多帮助我的汉语 中国語 많이 도와 주세요 你有什么需要帮助的? 欢迎告诉我 你有什么需要帮助的? 欢迎告诉我 有什么需要帮助的? 有什么需要帮助的? 必要한 것은帮助 有什么需要帮助的? 这里 마지막도 빠뜨리지 마세요 必要한 것은 欢迎告诉我 欢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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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告诉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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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告诉 뒤에 무조건 대상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알려준다 告诉我 告诉你 告诉我 이렇게 써주세요 欢迎 告诉我 你有什么需要帮助的? 欢迎 告诉我 什么需要帮助的? 필요한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잘 이해하셨나요? 中国 사람들이 만날 때는 꾸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대해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중국 사람은 모든 화제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사상 개방이에요 중교든 문화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전칙 피해고 말해주세요 전칙 얘기하면 싸울 거예요 우리 이거 마음이 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해도 얘기해도 얘기한 감이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 되세요 什么韩国菜 什么韩国菜? 你最喜欢吃什么韩国菜? 想家吗? 想家吗? 爸爸妈妈来过韩国吗? 爸爸妈妈来过韩国吗? 你韩国朋友多吗? 你韩国朋友多吗? 打算什么时候回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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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住在哪儿? 你住在哪儿? 你一个人住吗? 你一个人住吗? 这儿和你的故乡一样吗? 这儿和你的故乡一样吗? 你是哪儿人? 你是哪儿人? 你的韩语说的怎么样? 你的韩语说的怎么样? 会觉得孤独吗? 会觉得孤独吗? 你是南方人还是北方人? 你是南方人还是北方人? 你是大学生还是来工作的? 你是大学生还是来工作的? 韩国人怎么样? 韩国人怎么样? 这边的生活都适应了吗? 这边的生活都适应了吗? 我们交个朋友吧 我们交个朋友吧 希望你多多帮助我的汉语 希望你多多帮助我的汉语 你有什么需要帮助的? 欢迎告诉我 你有什么需要帮助的? 欢迎告诉我 你 out of your meat 我们交个朋友 欢迎来找到来了 包括你 你说这儿 欢迎来找你 我们交给你 你计划 你好icias 我们交给你 你好 我们交给你 我们交给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